자고야에 상륙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두 어린이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풍선이 맺어준 한일 어린이들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바로 경찰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며칠 전 부산경찰청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한 어린이가 경찰서 의자에 엎드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해당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거 주웠어요 하고 주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40여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왔다는 한 초등학생. 이리저리 주인 찾고 학교에 연락해서 태호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이제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두려운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을 여기다가 그냥 내려놓고 네. 그런데 막 꺼내가지고 공부하길래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착한 마음씨에 또 공부까지 열심히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순경이 포착 14만 네티즌의 마음을 한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토라 푸누난 모범생 안 만나볼 수 없죠. 대견합니다. 정말 자 바른 생활의 표본으로 떠오른 주인공 김태호 군입니다. 빼가고 싶은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그걸 쓰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해서 그래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 숙제 어떻게 여기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아유 굉장히 나쁘죠. 돌려받으신 분이랑 통화 연결을 한번 안녕하세요. 아 태호가 잘 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더 고맙네 지갑을 돌려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돌려받아도 안에 내용물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네. 그런데 그걸 선호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지 정말 우리 초등학교 인삿말에도 정직하겠습니다라는 인삿말이 있어요. 배움을 몸소 실천한 태호 군 칭찬받을 만하죠. 정직하십니다. 태호 군의 정직함 모두 본받아야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게 되죠. 10년 감수했다. 큰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을 때 나오게 되는 말인데요.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중 교통사고 사망열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원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빨간 원안의 차량을 보시면 갑자기. 어. 어. 많이 위험한데요. 아연아 그만 좀 위험해. 아연아 그만 좀 위험해. 어. 어. 엄마 타고 옆에서 피해한다. 네. 순간 뒤에서 이제 자는 애도 있었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옆에서 차선에서 차 한 대가 오는 걸 보였어요. 아이고. 어. 저 차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찰나에 저의 앞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자세히 보시면 지금 트럭의 바퀴가 빠졌어요. 아. 요즘 북쪽 이와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차량 점검 출발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입니다. 제보자는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앞에 지금 적지물을 씻고 달리던 트럭 한 대가 보이죠. 허벅기를 잘 달리나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트럭이 기우는가 싶더니 옆으로 완전히 접목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그게 강판을 말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았는데 차 뒤쪽이 들리면서 이제 앞쪽도 같이 접목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즉시 1일보에 신고를 했는데 운전자는 어땠나요. 많이 안달쳤어야 할 텐데. 머리에 약간 출혈이 있긴 했었는데. 걸어 나올 정도로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향철로는 문기점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2차 사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큰 적만 봐도 그날의 사고가 얼마나 크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지점 아래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서 2차 사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 원인은 트럭 뒤에 실려있던 20톤 가까이 되는 코일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적재물을 싣는 운전자들은 좀 더 안전하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는 좌회전신으로 고맙습니다.